남가주 지역 노을스 힐의 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 성직자들로부터 성악대를 받아왔다며 3명의 여성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명의 여성은 어린 시절 교회 성직자들로부터 성악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남가주 리빙워드 교회를 상대로 고수했습니다. 한 여성 피해자는 6살 때 교회 성직자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14살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은 교회가 이러한 학대 혐의, 성폭행 혐의 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빙워드 교회는 성명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성직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고다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